힘들어도 웃게 되고 슬퍼도 웃게 하는 널 위한 애니키파 시민경 님께서 홍대 버스킹 캔디 영상 봤어요. 특히 비트박스 너무 멋있었어요 한 소절만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. 저희가 그럼 캔디 후렴을 한번 불러요. 좋죠.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이제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할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신 너 혼자 아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리나씨는 98년생이죠? 네. 이 노래를 알아요? 이거는 유명하니까 알죠. 아 그래요? 워낙 유명한 곡이에요. 아니 밖에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과 일부러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반반 계신데 98년생인데 이 노래를 안다고요? 근데 가끔 이렇게 언니들이랑 대화할 때 아 맞아요. 좀 모르는 노래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. 아 세디 차이는 있긴 하지만 약간 있긴 있더라고요. 노래마다 아 근데 캔디는 알고 워낙 유명하니까 네. 되게 잘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진짜 정말 느끼 좋네요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그래요. 3133님께서 그리고 성유경님께서 준 비트박스가 노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연디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비트박스 유경아 어디있니? 연디에게 좀 알려주세요. 라고 하시네요. 그래요. 쉬운 비트박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일단 기본적으로는 킥 하이햇 스네어 이 세 가지가 있어요. 그 정도 알아요. 킥 하이햇 스네어. 네. 푸우. 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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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. 어떻게 해요 이거? 푸 발음으로 푸. 하고 빨아들이는. 푸. 네. 넘어갈게요. 유경아 넌 한 번 와라. 혁박도 한 번 하자. 이거 어렵네요. 다시 기초를 좀 알려주시면 연습해볼게요. 킥은 붓 발음이에요. 붓 하고 하시면 되고 하이햇 이거는요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스네어가 조금 오래 걸려요. 그럼 그건 하지 맙시다. 스네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푸바람으로 입술 마찰을 이용해서 한 번 빨아줄게요. 맞아요. 맞아요. 여기서 더 이상하려고요. 난 베스트를 뽑아냈어요. 그리고 썸베이비의 핫한 색 전대로 뒤돌아 보지마 그대로 고고고 가로녀 모니터 모니터 감사합니다.